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제가 어제 소떡소떡 영상이 업로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세지 따로 떡따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떡소떡은 소세지와 떡을 한꺼번에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라고 아쉬워하시는 저희 나랑이 여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소떡소떡을 좀 어제보다 작게 만들어서 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먹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리얼사운드 마이크를 켰습니다 너무 컸어요 여러분 떡이 너무 크고 소세지가 너무 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영상 새로 가져왔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꾹꾹꾹 얍! 뿅! 잘 먹을게요 치킨 짜파 bem 셔 짜파 слышен 할게요 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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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 socio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소스 꾸덕꾸덕 찹쌀장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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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계란 팽이버섯 탕후라이버섯 매콤달콤달콤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건것 같네요 바삭바삭 쭈쭈쭈쭈 마늘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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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마요네즈 단맛이 좋아요 소스 고춧가루 치즈 팽이버섯 새우 마늘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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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반죽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